1.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넘는 법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났습니다 그 가슴에 부푼 꿈 안으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환한 웃음으로 내 가족과 함께 손잡고 관심 없는 빵을 먹으며 그리고 잔을 들이오려는 그 아름다운 꿈들을 꾸고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꿈들을 앗아갑니다 바위에 찢기고 산산조각나며 가루가 나듯 그 바닷물들이 찢기듯이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거친 바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혀서 조각조각나고 더 이상 꿈을 꾸는 것이 두려워져서 나 그냥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꿈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인생은 내리막을 걷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며 내일을 꿈꾸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리막을 걷는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마음으로 세상을 계속 살아갈 수 없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눈을 뜨고 발걸음을 내딛어 보면 또 다른 더 큰 벽들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살을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 싶어 교회라도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교회 나와 막상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공고하니까 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는 좀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은혜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내가 다다르고 싶은 그곳에 가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직도 연걸지도 아니하고 다듬어지지도 아니하고 사악한 욕망과 욕심을 가슴에 가득 품은 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어버린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정말 끝잡을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아름답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는 가치를 찾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육체의 배부름을 먼저 추구하기 이전에 내 믿음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의지와 그 바람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여 아 내가 빵을 얻기 전에 뭘 얻게 되느냐 하면 아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악한 욕망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 자신의 배부름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공익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 없는 게 없어요 예스 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다리라 하는 것이 더 응답이에요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내 약함을 알게 되고 기다림을 통하여 내 부패한 마음을 알게 되고 기다림을 통하여 나의 교만과 다듬어지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개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아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빵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섬김이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내 가정을 빨리 세우는 것보다 내 믿음을 먼저 세워야 되는구나를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 어쩌면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벽까지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포기하며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포기가 안 되고 도리어도 꿈이 생기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또 다른 벽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벽이 부딪히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꿈도 접어버린 채 그냥 오늘 목숨 붙어 있으니까 밥이나 먹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우리 앞에 높은 산과 같은 절망의 산들이 높여있어 우리에게는 좌절을 느끼게 할지라도 그 산을 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벽을 뚫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산을 넘게 하여주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은혜고 그 벽을 뚫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도 욕심이나 야망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푹 기다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땀과 수고 내 가진 능력과 재주로 이루려고 하면 매일 벽에 부딪힙니다 매일 쓰러지게 만듭니다 어느 한춘 겨울 아침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입구에 문이 딱 닫혀있고 주류문을 열려고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거의 뇌사 상태야 내가 직관에서 이 참새가 땋삼을 찾아서 그물 안으로 날아들으려고 막 날아오다가 유독이 우리 가난교회는 집사님들이 출입문 유리를 자주 닦아요 아침에 누군가가 닦았는데 누군가가 닦은 줄도 모르고 또 닦아 도 닦는 느낌으로 그래서 유리가 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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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새가요 도대체 이게 벽이 있는지 모른지 그냥 탁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내진탕을 일으켜가지고 뚝 떨어져서 쾅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내가 끄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날이라 꾸먹지도 못하고 딱 손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손을 안아서 이렇게 따스하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콩닥콩닥콩닥 하더니 좀 있다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를 살려달라고는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드는 거야 주일이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정신이 차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쳐다보니 또 놀라서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보니까 불쌍한 눈초리를 해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놔줬더니 손에 탁 탁 날아가더라고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우리 앞에 유리벽이 너무 많아요 막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막 뛰어가면서 이건 다 내 거야 나 가질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몇 발자국 가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요 교통사고 대응사고 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벽에 확 부딪혀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툭 부딪혀서 콕 쓰러져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우리 애들의 아버님들이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하소 집에 돌아오면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집까지 오면서 울다가 눈물도 안고 그 허한 가슴 그 외로운 가슴 숨긴 채 잘 있었냐고 내 사랑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 가슴에 쓸쓸한 마음 아내로야 잘 있었어 아 나 오늘 일 잘 됐어 잘하고 왔어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남편의 절망감들이 우리 애들의 가슴 속에 가닥 차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 오늘이 가고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가고 모레가 오면 남는 것이 뭘까요? 마음의 절망감과 삶의 무상함과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뿔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 항상 가시지 않는 삶 가슴 속에 숨겨놓은 슬픔을 안고 거짓된 웃음을 자식에게 보이며 그것을 참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 번 팍 폭발하면 그냥 갱판 놓고 집안 부수고 이런 것이 우리네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남자들이 집에 와서 막 큰소리치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가슴 속에 절망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리고 싶은데 나도 내 자식 좋은 옷 입히고 싶은데 나도 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 가방 한 개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가 없는 그 남자의 슬픔을 아시느냐 말이야 남자들이 지금 얼굴 보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 지금 겪고 있고 떠나지 않는 슬픔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오늘 그 벽을 뚫고 나가는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칠 테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벽 앞에 부딪혀서 문 앞에 떨어진 참새처럼 생명을 구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저 산 너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두 팔 벌며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벗다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가 되어도 아이 하나 낳지 못한 불인 부부로 살아가는 그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믿음의 훅소를 주게 할 것이며 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너는 열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어도 여전히 불인 부부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75세 때 그 안에 사례의 나이 65세 때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사례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례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흥부가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사례가 기가 막혀서 부엌에서 떴고 이게 뭐냐면 헛 웃음을 웃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알잖아요 결혼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임신 안 되고 자기가 별 보약을 다 먹고 별 짓을 다 해봐도 애가 안 생겼는데 지금 내가 나이 65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면 해납시다 내가 50만 넘은 성도님한테 하나님 아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웃는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브라함 나이가 천 살 아니면 그때는 천 살 그렇게 산 때가 아니에요 그냥 백세 왔다 갔다는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금방 주면 되잖아 여러분은 전부 다 금방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원했더랬어요 옆에 따라 합시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 보면 팍 하다가 한 방에 가더라고요 진정한 성자는 마지막의 성자가 성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고생 진다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고생해도 안 죽는다 시작 여러분 나부 속에 참새가 봐봐 참새가 내진당 이래가지고 덜고 이게 죽음의 소단이에요 내 손바닥에 죽음의 소시야 손바닥에 딱 하는데 이 참새는 내가 나를 잡아먹겠지 구워먹겠지 생각하잖아 그런데 제가 그만 부모께서 도리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난의 품이 죽음이 아니에요 고난의 품이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가장 가까이 와 있느냐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내 숨통이 끊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배 띵띵거리고 지잘났다고 교만하면 큰소리치고 막 그냥 자랑하는 이런 교만 덩어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리막길 걷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그 친광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만 덩어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여서 지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 하도록까지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내리막길 걷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전 괜찮아 저 할 수 있고 한번 주보세요 나 겸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 겸손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빚어진 인격의 결과예요 그래서 많은 고생해봐야 되고 실패도 많이 해봐서 지 자랑이 꺾여야 돼요 나 여기서 나 누구야 하는 게 꺾여야 된다니까 이게 안 꺾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두드리패든지 시궁창에 집어넣든지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보니까요 제가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게 잘나서 교만하거나 가졌을 교만이 아니고 교만은 병이더라고요 정말 교만은 병이래요 가진 것도 짓불도 없는데 교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는 막 이런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겠냐고 여러분 언제나 꿈과 현실은 갭이 있어요 꿈과 현실 사이는 높은 산이 있고 꿈과 현실 사이에는 큰 유리벽이 있어요 이 두터운 유리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어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브라함이 자기한테 아이를 준다고 진짜 네 아이를 주겠다고 믿음의 구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5년이 돼도 지나도 기별이 없어 80세가 돼도 기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안해지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오늘 받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얼마까지 이어갑니까 여러분 하루도 못까지 가 하루도 못까지 간다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까먹고 현실에 지쳐 있어도 그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이 조상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을 때 낙심될 때 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불어넣어 주잖아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크기만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호주물을 툭툭해야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뭐냐 여러분의 자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믿음임을 믿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아무리 크고 참 흘리는 원대한 꿈이랄지라도 그걸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점점 내리막을 걷는 걸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는 이제 끝났다 싶어요 10년 만에 주책을 부렸어 그래서 사라의 몸쪽 하가를 통하여 씨바지에 가지고 아 낫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중동전쟁에 씨앗을 뿌리놓은 거예요 이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전쟁까지 지금 이 땅에 큰 불의 씨앗을 뿌리놓은 거예요 육신에 붙이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지자식은 지자식이니까 듣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니야 그건 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식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축복하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왜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믿음을 착각합니다 믿음을 자기 신념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을 자기 열심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믿음인데 사람을 믿는 걸 제일 싫어해요 10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믿음에서 믿는다고 합니다 돈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니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요아께로 소이다 요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요아를 돔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일이 안 되고 내리막을 끓을 때가 축복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이 와야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본주의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주부리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일합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죠 내가 알려고 하니까 마지막이 있죠 내가 알려고 하니까 실망이 있고 사람 믿고 하려고 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10시 예배 때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만나자마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에너지를 주잖아 목사님 저 부산에서 큰 꿈을 안고 큰 일을 계약하고 뭐 해가지고 송도에 왔는데 그게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맞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망해봐야 설교가 은혜가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 질기다 여러분 25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살 때 약속을 받아 35세 될 때 이루는 건 괜찮지만 75세 물이 갔어 여러분 이거 자기에게 이미 물이 갔다니까 나무 토막이 됐다니까 아름다운 물함이 자기 아내 살해는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급하잖아 아멘 합시다 급해요 안 급해요 그런데 또 급하게 맞는 아니 더 절망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자님들 나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정신 나가지 않고는 못 들 거예요 여자분들 나 90세의 아들 낳는다 아 낳는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보고도 이릅니다 이미 몸도 죽었고 태도 말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영성을 가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 은혜의 영성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의 영성을 오늘 잘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를 다녀도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고 목사님들도 받는 은혜가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진다면 답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이 신학을 알겠어 성경을 알겠어 뭘 알겠냐고 받은 바 은혜가 줬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다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불교의 사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유교의 사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많이 개화됐어요 이제 신학이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봐줍시다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냐면 공짜로 받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다 선물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말이 쓰잖아요 악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 말 그런데 이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목사님들 많이 씁니다 불인대로 거둔다 이러잖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복음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야지 율법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은혜시대 이후는 이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합시다 이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즉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굿 뉴스 라고 말하자 좋은 소식이라고 하자나 왜 좋은 소식인가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죽을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였기에 너는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합시다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뭐로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식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아멘합시다 그리고 자식이 저질러는 사고를 부모가 대신 책임져줍니다 이건 뭔가 사랑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랑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애 낳았습니까? 백세가 되었을 때 몸이 말라 장작같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죽다가도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팍 생기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팍 생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싹 들어오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는 천명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알아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보신탕도 안 먹었어 아멘합시다 회출이 됐어 몸이 살아났어 할렐루야 남자들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백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은 줄 아십니까? 다 말라빠진 육체의 생기가 들어와 아이를 이삭을 낳고 난 뒤에 125세까지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이거 진짜 웃을 이야기야 누가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러자 나는 천명하신 하나님이다 이러자 난 못할 것이 없다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은혜란 무엇이냐 나의 꿈을 나의 꿈을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영성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좌절했을 때 믿음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깨워가지고 아브라함 나하고 산책하자 그래가지고 밤에 데리고 가는 거야 전기뿔이 없는 시대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 아브라함아 별 좀 세봐라 이거 저거 막 세다 보니까 몇 개니? 뭐 세겠는데요? 너 뭐 세겠지? 그래 맞아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착 불어넣는 거예요 믿음을 교회에 오셔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백배로 큰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백배로 행복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가져야 되고 멀리 있는 꿈 말입니다 참 멀리 있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꿈을 버려야 돼요 왜냐? 너무 힘이 되니까 마음 다치니까 이해가셨으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다위시 양이나 치던 다위시 목동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갈대우르 땅에서 우상이나 비전 만든 그가 만민의 아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꽃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았던 우리였는데 기적들과 함께 자리하며 건배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번인 나의 괴롭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번인 나와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에 딱 행심이 잃은 겁니다 주여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든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산의 문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무한하니까 요하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영성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크게 하면 시작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한나에게 임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아 너희 이상 더 이상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그냥 아비가 아니라 만인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어요 저는 항상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 보셉시다 중요한 거는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 정말 가치인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대배지만 저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이미 깨달았습니다 손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더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 손 안 드신 분들은 뭐냐 아직 뜨거운 물을 덜 마신 사람들 진짜 뜨거운 물을 제가 보니까요 제 인생에 제 마음대로 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저 멀리 있는 꿈들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슬픈 가슴으로 아들을 안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뭔데 교회 헌금도 안 하고 쏙만 쓰게 놓고 뭐가 복을 받으려고 그게 인간은 뭐야 인간은 뭐 사상입니다 설령거리게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나 하나님 사랑받으면 살 것이다 착하게 살 것이다 순종하며 살 것이다 그러려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따라합시다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히브리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아니?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이야 머리 띠비는 사람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 내가 노력해서 싸우른다 내가 그것을 열심히 사업해서 그 은혜 쟁취한다 그 생각은 은혜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이끌어가요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요 가는 곳마다 원수 만나고 가는 곳마다 넘어지고 꼴짝이 만나면 안 돼요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거 뭐하는지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믿고 산다 나 하나님의 은혜 믿고 산다 이 가슴을 딱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오늘도 아마도 여러분 그 느낌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좋죠 뭐가 될 것 같죠 벌써 상상하고 실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면 얼마나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항울하게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밥을 떠먹고 설거지 안 해도 되는 밥 있잖아 밥을 먹고 딱 집으로 돌아가면 아침에 밥 먹었던 거 설거지 안 하고 왔던 그 설거지거리가 집에 그대로 쌓여 있고 늦게 일어나서 이불도 개지도 않고 왔던 그 정리되지 않는 방 그대로 있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은혜라는 거 받고 가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 현실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뭐라고?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어제는 아이고 저 망할 놈이 이러면서 남편 구질구질하게 바라보고 아내 구질구질하게 바라보고 나 언제까지 설거지 마음이 살아야 되느냐고 그걸 뭐하고 살 건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눈이었는데 은혜를 딱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가 설거지거리에 있는 설거지거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감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저렇게 속을 썩여도 우리 저런 남자 나 같은 여자에게 저런 훌륭한 남자 만났듯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면 안 하잖아 눈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눈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꿈을 바라보는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보이는 그대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망한다 얘 하나 들게요 모세가 정탐을 보냈어요 가난 땅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리석은 자들이나 원래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령들 중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현실의 딱 눈으로 보니까 성은 높고 내 피림이 후순들이 있고 그들이 성들이 높아서 전쟁이 군사력이 강하고 이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있는 그 사람들의 보고는 허위 보고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고 다답혔냈냐면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다고 말했어요 그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똑같아요 세상 나가보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강해요 아멘합시다 또 우리는 기를 주고 교통사고 조금 견미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 교회 다니지 이랍니다 그 말에 귀가 죽어버리잖아 예수쟁이들이 이러면 또 귀가 정해잖아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것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 왜 또 예수쟁이들 이러면 당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보는 눈이야 그 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다 죽었습니다 망했어요 현실만 보다가 요수와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있는 사람들 막 동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수와 갈렙이 뭐 하는 짓이냐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맞다 저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맞다 그런데 나도 갔다 왔다 봐라 내가 지금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둘러매고 왔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다 그들은 군사력도 강하고 내 피리비 후손이다 그래 맞다 우리가 나도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잖아 믿음은요 내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산이 분필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려면 여러분의 꿈을 맑은 꿈을 가져야 돼요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배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을 못 가져요 그건 본능적으로 못 가집니다 여러분이 자수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진 꿈이 맑고 아름다우면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속에는 욕심을 딱 깔아놓고 하나님 팔아 그 욕심을 채우려는 야망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의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룰 때 현실대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고 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릴 땅을 떠나 나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누구죠? 조카 로시입니다 아마도 로시 자기 아브라함 삼촌이 좀 훌륭하게 보였던가 봐 우리 삼촌 따라가면 잘 살 것 같은 느낌이라 드니까 아 삼촌 나도 데리고 가 쫄쫄 따라갔어 그런데 조카 로스는 성형을 이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 없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스는 말씀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을 쫓아간 현실을 아브라함을 쫓아가면 잘 살 것 같고 아브라함을 쫓아가면 이걸 볼 것 같은 느낌 사람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헤어져야 될 시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를 좌리라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조카인 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삼촌 삼촌이 주인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내가 갈게 이래야 맞아요 들려요 로스는 야망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심도 뭐도 없이 다 좋아가지고 막 쳐다보다가 사막이 다 버리고 소동과 고무라 땅 이미 도시가 개발되어져 있고 발전되어져 있고 물과 풀이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깡깡이 망하는데 소동과 고무라 땅의 하늘 유황풀을 떨어뜨릴 때 여러분 봐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불태우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뛰어나오는데 아내도요 아내가 참 보세요 아내도 남편을 담는가 봐 아내가요 죽니 살리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미련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갈 때는요 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는 세상 미련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다 망해가는 사업에도 미련을 떨어뜨려 진짜요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망하면 사업이 안 될 수 있으면 빨리 탁 손 떼야 돼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 미련을 못 버리고 평생 붙들고 있다가 망가지더라 그게 내일도 잃어버리더라 여러분 조카 롯이 망했는데 아내가 아이고 나 집에다가 숨겨놓은 다이아 핸드백 이러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딱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야 현실 보고 따라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가고 믿음 따라 말하고 믿음 따라 행동하면 여러분의 벽 하나님이 뚫어주셔요 여러분의 벽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이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네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열 몇의 정당꾼들은 열이고 성을 바라보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야 대포가 있어서 쏘겠어요 탱크가 있어서 물겠냐고 가진 것은 총도 없고 그냥 맨몸 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맨몸으로 그 높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건 불가능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현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성취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녹아내게끔 만들 만한 큰 성과 벽들이 있어요 그 벽들 때문에 설포하지 마세요 그 벽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벽들 때문에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믿으면 못 살아요 그걸 못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벽을 뚫고 축복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정복하지 않고 축복이 없으면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는 은혜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거기에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내 gem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